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리 아이디어 tv 건반장 입니다 15년 3회차 3과목 정기설비 지난 시간에는 47번까지 문제를 풀었구요 어 이번 시간에는 48번 49번 문제를 풀 예정입니다 어 일단 48 49 문제 풀기에 앞서 지난 시간 거 복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문제를 풀지만은 어 복습은 그냥 문제단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전 회차 거를 보든 전 전 회차 거를 보든 찾아 보셔야 되요 그것도 게을 그 게을고 귀찮아 하시면 안됩니다 자격증은 그냥 반복하고 의미를 알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계속 이렇게 공부해 나가야지만 이 어 합격으로 갈 수 있고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단어를 외우려면 알파벳을 알아야 되고 한글을 쓰려면 우리가 그 가나다라 가나다라 마바사를 아 알고 자음 모음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어 기초적인 것을 여러분들께서 처음 접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을 자격증을 합격하기 위해서 처음 접하시는 학문이기 때문에 기초를 충실히 하셔야 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15년 1회차와 2회차는 어 제가 이제 그 pdf 파이 지금 설명드린 요 내용에 대한 이 ppt 자료를 제가 여기 그 블로그 행복을 끈 끈 끈은 정기쟁이에 올려놨어요 거기에 기능사 어 예 올려놨고 공지로도 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필요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어 같이 이렇게 보시고 표시를 해 놓으시면은 제가 말하는 걸 표시를 해놓고 어 반복해서 보시면은 어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 영상들은 제가 ppt 자료들은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pdf 파일로 변환을 해서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그 수정을 못하는 것 뿐이지 뭐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뭐 pdf 로 이렇게 떠 있지만은 설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 설명을 좀 빨리 진행할까요 빨리 진행할 그 진행하겠습니다 41번 저와 좀 저와 면접 인지선의 시설 규정으로 적합한 것은 답 1번 분기점으로부터 90 미터 지점의 시설 입니다 그리고 42번 사람이 쉽게 접촉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누전차 단계의 사용 전화 지지는 몇 볼트 초과 인가 50 볼트 초과죠 44번 43번 정 전선을 접속할 경우의 틀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 2번 전선의 세기를 8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44번 요거는 특별 과학은 제 1종 이지만은 뭐 지금은 이제 종별 접촉 공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kc 항구 전기설비 규정에는 고압 특구와 정 계기형 변성기 2차 측 절로에는 접촉 공사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45번 45번 화양료 저장소에서 배결 전등이나 형광등 또는 이들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기 설비를 시설하는 경우 절로의 대지전압 에요 대지전압은 300v 300v 이하 입니다 220 적으시면 안 돼요 300v 이하라고 적으셔야 되요 물론 300v 이하면 220v 밖에 없겠지만은 300v 이하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46번은 연피 없는 케이블은 6배 이상 이에요 47번 정격 전류 20A 인 전동기 1대와 정격 전류 5A 인 전동기 3대가 연결된 분기회로 분기회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 전류는 75A죠 그래서 20A 곱하기 3배 곱하기 1 한 대죠 1은 그래서 안 했고 플러스 5A 곱하기 3하면 15A 그래서 60에 15는 75죠 그래서 75A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48번 접지저항 측정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절연저항계는 아니구요 전력계도 아니구요 교류의 전압 전류도 아니죠 콜라우시 브릿지가 해당이 됩니다 사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어 접지저항 측정 방법은 우리가 3 그 뭐 어스 테스트기를 이용하는 거와 아니면 접지저항계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 현장에서 3정급 법 진짜 많이 쓰거든요 위너의 3정급 법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위너의 3정급 법이 없기 때문에 콜라우시 브릿지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해놨어요 절연저항 측정계는 전기기구의 절연저항을 절연저항 측정에 사용하는 것으로 매거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절연저항 측정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매거라고 절연저항계가 없고 매거라고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매거라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절연저항계가 없다고 해서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매거 그 전력계는 전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류의 전압 전류계는 교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교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는 것은 우리가 판넬에 그 AS나 VS가 있어요 그래서 AS는 그 암페어 셀렉터 스위치의 약자입니다 VS는 볼테이지 셀렉터 스위치의 약자인데 이건 판넬의 그 상별로 아니면 AB나 BC나 상관을 측정할 적에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런 소스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CT나 PT에 의해서 전압과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PT는 전압, CT는 전류를 측정하는 거라고 했죠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 이런 거죠 전류계나 전압계도 그 안에 전압이나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회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전압은 병렬, 전류는 직렬로 측정을 하죠 그 다음에 4번 콜라우시 브릿지는 우리가 히트스톤 브릿지 일정으로 저항 및 접지 저항을 측정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콜라우시 브릿지는 접지 저항기라고 하고 어스티스톡이라고도 합니다 동일합니다 그 외에도 접지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웨너의 3정급법 또는 4정급법 3정급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4정급법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안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접지 저항 측정 방법은 콜라우시 브릿지, 접지 저항계, 어스 테스터기, 3정급법, 4정급법 그 다음에 49번 문제입니다 큰 건물이 공사에서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 드라이브 핀을 경제적으로 드라이브 핀을 경제적으로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구는 사실은 답만 틀리지 이런 유사 문제들은 51년 1회차나 52년 2회차에 꼭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스패너는 요거 1번 요거를 표시한 거고 드라이브 이트라고도 하는데 드라이브 이트 툴, 그러니까 공구라 툴이 이제 공구죠 드라이브 이트 예요 그 다음에 오스턴은 예고 로그아웃 펀치는 예요 그래서 캐비넷이나 판넬 구멍 뚫을 적에 로그아웃 펀치를 쓰는 거고 오스턴은 우리 금속관공사나 이런 거에 나사 산을 낼 적에 쓰는 거고 드라이브 이트는 콘크리트 구멍을 내는 거에요 그래서 화약을 터뜨려 갖고 콘크리트의 강한 벽에 이제 핀을 박는 거에요 펑 하면서 박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그 천장에 보면 우리가 텍스보드로 선정되어 있고 텍스보드를 스터드로 스터드로 콘크리트 구멍에 뚫을 적에 이 드라이브 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터드 볼트에 우리가 핀을 꼽아 갖고 채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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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서 우리가 텍스보드를 그 천장에 텍스보드를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에요 스패너는 우리가 그 볼트 를 우리가 절적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드라이브 이트 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지금 우리가 51년 1회차서부터 3회차까지 지금 풀어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복되는 문제들이나 유사되는 문제 유사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공사에 쓰이는 이제 그 공구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문제가 축적이 되면은 제가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릴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오스터나 로그아웃 펀치는 제가 지난 1회차와 2회차 때 설명을 드렸고 스패너는 구멍 뚫을 때 쓰는 거 아니고 볼트를 조일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찾을 수 있어요 사실 근데 드라이브 이트라고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거에요 구멍 그러면 로그아웃 펀치로 구멍이나 콘크리트 구멍이라고 했기 때문에 캐빈의 구멍 뚫는 로그아웃 펀치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근데 콘크리트 구멍을 뚫어 드라이브 핀을 경제적으로 고정하는 공구 하면 드라이브 툴밖에 없거든요 드라이브 핀 드라이브 툴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는 걸 가지고 아닌 거는 제외하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는 복불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제가 이제 관연도 문제를 풀어 가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